내가 좋아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네요. 녹화 빨리 끝나겠다. K인데. K, K. 이거 뭐 제대로 오늘 끝이다. 빨리 끝나겠어. 제가 드디어 왔습니다. 1대 100에서 유일하게 두 번 웃어요. 그러니까 빌로 가서 한 번. 공부 안 넣지 있어요? 공부 잘하는 애들은 알러지가 있어. 너무 중요한 얘기 하고 있었는데. 다시 해, 다시 해. 다시 한 번 해 볼게요. 배구를 일단 가서 한 번 웃음을 해서. 그때 700만 원 상금.